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도 해봤고 2차전지에 대해서도 시리즈물로 3탄까지 했었구요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또 공부를 해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대부분 다 오르면서 정말 숨겨져 있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가 있을까 할 정도로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2017년부터 이어져왔던 상승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권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오를 때는 이제 우리가 셀업체들이라고 하죠 2차전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올랐고 또 소재관련된 기업들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 장비주들도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공정 조립공정 충방전공정 디게신까지 그런 공정 관련된 종목분들 장비주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그럼 장비 관련주들 한번 저희가 한번 시리즈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어 일전에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들 많았죠 CIS나 PNT 그리고 원익 PNE 이런 기업들도 큰 급등 양상을 또 보이는 모습도 있었구요 뭐 최근에 또 금량이나 미래나트 같은 이런 소재관련주들까지도 대부분 떠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이런 소재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도 아직도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 없다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배터리 자체가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 모토입니다 먼저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양극재가 있고 어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응극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배터리의 4구성 요소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이제 전해액은 우리가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의 부분 자체가 액체로 되어 있으면 전해액이 되고 우리가 이제 고체가 되었으면 전고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에서 전해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분리막도 유명한 기업이 있었죠 SKI 테크놀리지 같은 기업들이 또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총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SKON이나 삼성 SDI 또는 LG NL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쭉 이렇게 리튬이온이 옆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이 존재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성 SDI나 또는 LG NL 솔루션, SKON 같은 기업들이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오른 모습들이 나타났고 물론 그때 지금 SKON이나 LG NL 솔루션은 모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은 앞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이 양극재 그리고 응극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련이 조금 더 마이크로적으로 파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그 양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부분 원료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최종 소재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자 양극재나 또는 응극재가 있죠 자 우리 양극재는 지금 이제 이 양극재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양극재를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서 양극재를 구성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냈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요 요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같이 보면 먼저 광물에서 광물에서 재련을 통해 가지고 원료를 생산을 해내죠 그 원료를 생산해내서 그것이 이제 중간 소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공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최종 소재까지 넘어오는데 우리가 이 최종 소재에서 이제 양극재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극재라고 했을 때 이 관련주들이 뭐 에코프로BM이나 LNF 같은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원료를 중심으로 양극재에서는 이 리튬이라는 원료가 먼저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CM이 되든지 아니면 또는 우리가 NCA가 되든지 또는 NCMA가 되든지 또는 LFP가 되든지 이렇게 원료에 대한 구성 요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양극재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NCM은 뭐예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럼 NCMA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또는 NCA 이러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이제 하이니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양극재가 생산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양극재에 대한 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LNF 같은 기업들 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흑연에 대한 광산을 통해서 재련을 통해서 해내면 이제 흑연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코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코스도 석유계 코코스 또는 석탄계 코코스로 나뉘는데 이번에 포스코에서 국내 기술로 이 코코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산하는 기술적인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코코스 관련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이제 또 태경 BK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흑연에 대한 부분을 생산해내고 이 흑연이 바로 이제 음극재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이제 원료 안에 리튬 이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생산하는 기업이 미래나우트 같은 기업이 있는 거고 앞으로 케파를 증설 또는 신규로 만들겠다 하는 기업들이 금양이나 강원에너지나 또는 대부마그네틱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좀 더 정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계속 그림을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자 그럼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자 양극재와 니켈, 코발트, 망각 앞서 봤던 양극재라는 것을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을 양극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봐야겠죠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에코프로 비엠, LNF, 포스케미칼, 코스머신 소재 주가가 다들 올랐습니다 자 ENDD 주가가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원주는 음극재와 양극재에 대한 열처리를 하는 회사예요 하지만 주가는 현재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 왜 장비였기 때문에 엄연하게 말하면 양극재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양극재에 대한 음극재에 대한 열처리를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겠죠 니켈을 생산하는 기업이 고려아연이나 또는 케이지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 코스모 에코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발트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망간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두 가지 기업이 하고 있는데 하나가 SKC 하나가 태경산업입니다 자 태경산업은 앞서서 우리가 봤을 때 한번 나왔다 그죠 뭐가 나왔었느냐 우리가 태경 BK 라는 기업이 앞에서 코코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태경케미칼 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태경케미칼 이라는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특수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드라이아이스 아시죠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태경 그룹이 예전부터 이제 화학 그룹으로서 중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요 한칸 밑에 칸이 좀 잘렸는데 자 그 밑에 칸을 조금 올려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이 빠졌어요 밑에 알루미늄 있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일 알루미늄 또는 남산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알루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요기 알루미늄에 하는 역할은 뭐냐 이것이 출력 성능을 올리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 적겠죠 출력 성능을 올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에 지금 양극제 관련된 기업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신호탄을 썼다면 나머지 니켈이나 코발트나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시세 자체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자 그 다음 그림 그러면 우리가 양극제를 봤을 때 또 은극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극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위에 이제 음극제는 아직까지는 양극제는 우리가 특성에 따라서 원소 구성에 따라서 나뉜다고 있잖아요 음극제는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그게 천연 흑연 음극제가 있고 저팽찬 천연 흑연 음극제 뭐 이 두 가지는 뭐 똑같은 천연 흑연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조 흑연 음극제가 있고 그 옆에가 실리콘 음극제 요즘 항상 핫한 것이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소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음극제를 리튬 메탈로 쓰자 그 리튬 메탈로 대체하자 라고 하는 것이 리튬 배탈 배터리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튬 메탈 음극제를 쓰는 것들을 우리가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음극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솔케미칼 많이 들어보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포스케미칼 포스케미칼은 아까 양극제에서도 나왔고 음극제에서도 나왔습니다 동진세미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국산화로 유명했던 기업 마찬가지로 지금 음극제로도 진행하고 있고 MK전자 일진 머티리얼즈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이 음극제에 대한 재료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음극제는 아직도 뭐 흑연 음극제가 좋다 실리콘 음극제가 좋다 리튬 메탈 음극제가 좋다 뭐 여러가지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명확하게 이쪽을 잡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양극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뭔가에 대한 통일성이 있죠 하지만 음극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집중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주가적인 우위에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흑연인데 흑연에 대한 원재료를 또 생산하거나 관련 있는 기업들이 자 크리스탈 신소재 대부마가리티 또 나왔다 그죠 앞서서 우리가 이 대부마가리티 수산 리튬 관련해 가지고 EHC가 됐는데 흑연 관련해서 얘들이 탈철기 탈철기 자 안정성 검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구글제지 TCK 대창 상보 같은 자 이런 기업들이 있고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한 번씩 돌아요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코롱인더는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자 하지만 그 옆 페이지 로터케미컬 로터케미컬 자 요거는 별표는 있습니다 자 로터케미컬은 직접 이 리튬 메탈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생산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요런 기업도 봐야 되겠죠 자 한송, 네오텍, 글로본, EM 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응급제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 자 뒤에 한번 그림을 같이 또 보시면 응급제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케미컬의 엘제네 솔루션 SK온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응급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지만 좀 더 효율이 좋아질까 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렇게 다 확인해 봤는데 이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또 보셔야겠죠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우리가 좀 중요하다 했던 기업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이 한번 보시면요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도 3월달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요 자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에서 지금 현재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띄는 자리가 이제 13만원 14만원 자리인데 현재는 이 다중바닥 권역까지 내려왔어요 요런 자리에서는 길적 반대에 한번 붙는다 그쵸? 길적 반대에 약하게 붙고 난 다음에 주가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자리가 이탈되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모아가는 과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모멘텀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 하지만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다중바닥을 깨고 신저가로 내려왔을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원준도 자 원준도 지금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신저가에 대한 음식이 보이고 있는데 은극재와 양극재에 대한 열처리 장비 업체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한번 피날레를 형성하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코어롱인더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어롱인더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좀 부각될 수 있는 양상들이고 그리고 앞서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BM 자 우리가 에코프로BM 이라든지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지금 에코프로BM도 그렇고 포스포케미칼도 그렇고 지금 이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고 신고점을 한번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저는 이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보셨지만 이제 은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인데 양극재는 이미 점유율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런 분위기 자체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기차 시장이 확장될수록 좀 더 이 양극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자 대신에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두 배 이상 넘어가지 않거든 우리가 미래나노이텍 사가지고 7월달에 3배가 올라가고 금양 사서 4배가 올라가고 이거는 밑에서 샀기 때문에 그만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앞서 봤던 우리가 양극재 관련 주도 대부분 다 올랐지만 양극재 관련돼서 소재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코발트나 알루미늄이나 망간이나 또는 이제 순환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순환 리튬은 지금 올랐지만 따로 코발트나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응급제 관련해서도 소재로 본다면 이제 흑연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좀 더 마이크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소재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한쪽을 조금 몰아가는 원래 신고가를 가면 대부분 다 그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을 언론에서는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보내면서 보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종목군들 신고가 종목군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우리에게 또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방송 수익률 1위를 찍고 뭐 매일경제TV 또는 먼투데이 방송 MTN이죠 서울경제TV 보다 제가 예전에는 거기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데 더욱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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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